레전드 오브 레전드! 쥬오리가 등장했습니다. 노래 잘 모를 것 같아. 난 우리 노래 제목도 잘 몰라. 한국말 잘해. 쓰고 듣고 이런 걸 좀 못하지? 쓰고 듣는 방송인데 우리. 아 얘 쟤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? 쓸 게 없는데? 되게 소외되는 느낌이다 여기. 왜 여기에 야채가 있어? 이게 CJ 거잖아. 착한 자식들. 사갈스가 바갈스 질꾸를. 내가 써야 돼? 저기다가?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아니. 수관 수관 수관! 이거 어떻게 써야 돼? 이거 어떻게 써야 돼?